일어날 시간이에요.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. 최고 기온은 섭씨 영하 2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13.43도입니다. 비가 올 확률은 0%입니다.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유튜브 찍기입니다. 자, 스트레칭하시고 일어나실 때 입을 정리 부탁드려요. 잠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. 일어나셨군요. 모닝 루틴을 시작할게요. 먼저 화장실에 가셨다가 몸무게를 기록하시고 물과 유산균을 챙겨드세요. 오늘의 투드리스트를 띄워드릴 테니 완료 후 체크해주세요. 운동 시간이 되면 다시 안내 드릴게요. 이제 화장실에서 버린다. 완성됩니다. 완성되었고. 영상은 사회에 가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불편해서 편의점으로 기온이 필요합니다. 이제piec肉 안행을 하루에 확률이 필요해요. 뭐 이게 여기에? 이제 어디에? 이렇게 비린만 choosing 한마리앤만 이를 보여주는 게요. 단어 마늘을 볶아줍니다 아침에 땅에 enhanced. 당면을 바닥에 삶아줍니다. 다 먹은 건가가齐, 이제 천천히 한 번 더 먹을 수 없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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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